최근 가고시마 안에서 방화와 치허가 10만 마리가 죽고 이상현동을 동물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니시모시마 화산이 또 분할을 하였습니다. 니시모시마 화산 같은 경우는 화산재가 일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과거에 영향을 줬었습니다. 화산가스 일부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교류를 따라 한반도 방향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 과거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화산재가 일본 규수 남쪽으로 해서 일본과 한반도 사이로 퍼진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니시모시마의 분할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입산 위험 단계입니다. 정상 화구에서 1.5km까지는 접근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 주변에는 접근이 위험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한 일본에 12시간 이상 지진이 멈추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죠. 올 1월부터 계속해서 이상현상들과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작년 4월에 도쿄라열도에서 240번의 지진이 있었고요.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5강 구멍모토에서 진도 4가 두 번이나 발생을 하면서 도쿄라열도의 지진 이후에 계속해서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7월 말부터 세계에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평상시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바누아또에서도 지진이 증가하고 있었고 작년에 여름에. 그 다음에 8월 16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00년 만에 후쿠토쿠 오카나바가 폭발을 하면서 니즈마 섬이 출현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후쿠토쿠 오카나바 같은 경우는 17km가 분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고요. 9월에는 이시카와 라든지 그 다음에 이상진적이 발생을 계속하고 12월에도 역시 도쿄라열에서 지진이 250번 발생하면서 작년에만 도쿄라열에서 500번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통과해서 화산폭발을 했고 올 1월 15일에 총 4번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대규모로 폭발이 됐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진도 6강 이후로 7 이상이 없습니다. 일본에 주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저우카현의 멸치와 고등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고시마현에서는 방어와 치어가 10만 마리가 죽어있는 것이 목격이 되면서 이 또한 대지진의 전조현상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오가사와라 제도와 그 다음에 1월 16일에는 또 대만 부근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계속된 최근의 지진들, 강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만에서 1월 16일 날 발생한 5.4의 강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ah만 uru